근데 두 명 표정은 어떤 노래였는지요? 단단히 저희들의 음악을 제가 듣지만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또 특히 헤벨에서도 흥이 갈라오는 또 땡 센스 음악 또 밴드 음악 되게 인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중간 전반기 그럼 유럽에서 다양한 K-POP 안무가 주변받고 있잖아요? 그럼? 그 중간 전반기를 너무너무 부르겠습니까? 활류의 새로운 장르의 스타드랩크일까? 더 쇼! 플레이! 헤벨 스타드랩크일까? 승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